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개선되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A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중국 관련주들 몇 가지가 꼽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엔터주도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는 것 같은데 SMCNC와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나 컨텐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중국에도 방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있었죠. 물론 기자 폭행이라든가 중국에서 또 그리고 약간은 안 좋게 보자면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외로서는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것으로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방중이 중국에 방문했던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약간씩 점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SMCNC입니다. SMCNC가 바로 어제 시장에서 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동안에 이 SMCNC 원래 매니저먼트 사업이 50%였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먼트가 50% 그리고 영상과 콘텐츠 제작 이런 쪽이 바로 32%예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는 이제 그거죠. 그 드라마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TV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외의 여행 알선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행 알선 사업은 17%인데 이거는 이제 SMCNC가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여행만 이렇게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처럼 그렇게 여행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투어 같은 거 그러니까 SM 그냥 SM 있죠. SM과 SMCNC가 다른데 그냥 SM은 가수 위주로 돼 있죠. 가수들에 대한 그 SM 콘서트 콘서트 같은 것들을 여행으로 투어로 알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바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매니지먼트, 연예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또 음반, 음반은 그냥 SM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광고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쪽은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광고 기획이 있죠. 배너라든가 아니면은 TV 광고, 인터넷 광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쪽으로도 광고를 진출을 하겠다.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와 기존에 있었던 뭐 드라마, 예능, 이런 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SMCNC가 그동안에 좀 적자 행진이었어요.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사업의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흑자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런 광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SMCNC 하면은 그 연예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연예인들 좀 살펴보실 텐데 먼저 구분할 게 SMCNC와 그냥 SM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 가지가 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SM, 그리고 한글로 주식 종목으로 치면은 한글로 S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SMCNC는 영어로 SMCNC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두 가지가 다른 것은 그냥 SM은 가수 그리고 배우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SMCNC는 예능 MC, 예능인들 그리고 기타 배우들로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이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그냥 SM의 소속 연예인은 소년시대의 엑소, 강타, 보아, 동방신기 등등 이런 전통적인 가수, 가수로 돼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반 판매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고 SMCNC로 보시면은 이제 뭐 최고, 요즘 잘, 다시 복귀해서 잘 되고 있는 강호동 그리고 공중파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신동엽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7년 말에 합류했습니다. 김생민, 그리고 뭐 전연무 등등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SMCNC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예능, MCG는 이렇게 꾸준히 형성을 하고 있고 이 MCG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케이블이나 종편 그리고 또 이렇게 공중파에서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MC, MC가 50%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MC를 포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또 영상, 콘텐츠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름다운 그대에게 SBS, 그리고 KBS에서는 총리화다, MBC는 미스코리아, 그리고 JTBC 장세신, 뭐 이렇고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예전에 이제 KBS 우리 동네 예체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진돼 있다. 보시면 되고 꾸준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알선 쪽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가수들, 가수들 콘서트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K-POP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K-POP으로 지금 보시면은 2012년부터 이 SM 글로벌 패키지로 매년 전 세계 바로 30여 개국에서 약 2만 명이 해외 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 상대로 이 티켓 매출도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SMCNC의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가수는 아까 제가 S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티켓이라던가 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투어 이쪽으로 콘서트 이쪽은 또 SMCNC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치평가 기준 주식으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PBR이 3.66 그리고 PER이 마이너스 430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BR 자산평가가 고평가되고 PER이 마이너스로 상당히 수익성이 좀 안 좋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광고사업으로 지금 좀 플러스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 분석들이 계속해서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MC진들 아까 말씀드렸던 MC진들이 상당히 좀 활약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3거래일 연속 3거래일 매수를 보실 수 있겠고 SMCNC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좀 이 부분 바로 이때 2012년에 가장 고점 9월달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떨어졌다가 횡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다세히 좀 근래 좀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21 이동평균선 이쪽을 골든크로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 보실 수 있겠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 1월 18일 그리고 1월 22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SMCNC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추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니지먼트 사업 그리고 새로운 광고 효과까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SMCNC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